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좀 실용적인 걸 하고 싶었거든요.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. 두 학습지 이 XX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넣는 것보단 제일 귀여운 걸로 하고 싶어요. 살다 대박이다 이런 오 와우 오케이 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큰 건 별로일 거야. 그게 이걸 향해. 어머 되게 예쁘다. 우와 팽 팡 팡 팡 팡 완벽 완벽 예 내꺼가 반응 제일 좋았으면 좋겠네.